2번 멘트 27번 경기입니다. 팀 라스트 김도희 선수 선동호영 대표 최구철입니다. 희망 ! 발병 몇몸 하고 있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웃겨봐야 do 이게 낙천거 마스터 88kg. 그리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무브리에우 선수 김지환 선수 지금 바로 시상자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팀 라스트 김동인 선수 4번 매트요? 저기 왼쪽 끝에서 2번 돼요. 4번 매트에서 2번. 앞에 5번 매트.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여기 말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디 가야죠? 더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아 그 매달 수강하러 가야 돼. 다 못 나와서 다 도와줘. 형제방 거리받아주네. 땡클해. 김에만 올려주세요. 다 못 나와요. 아니 좀 늦게 지켰어요. 뭐 5, 6번 매트가 왜 이렇게 늦지? 기모를 하는지. 기모를 하는지. 기모를 하는지. 느려? 또는. 팡이 너무 잘 안됩니다. 아 김준현님이 검은 색깔. 박상현님이 검은 색깔. 아 나은이. 나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선수 이수인성 선수 4번 매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드립니다. 5번 6번 매트에 경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 지금 방문시장하면 실력될 수 있습니다. 5번 6번 매트에 3번 내로 오시지 않으면 실력될 수 있습니다. 방문시기 바랍니다. 4시 코리아 이규환 선수는 실력을 들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챙겨줄 것 같은데. 오른손을 상대방은 왼손을 밀어! 오른손을 상대방은 왼손을 밀으면서 들어가야 돼. 천천히 가게. Xen화전기 바랍니다. 인기 바랍니다. 먼저 신기 바랍니다. 다가가서 봐, 다가가서 봐. 여기 조기 한 번만 주세요. 조기 한 번만 주세요. 이 블록스, 이 블록스, 이 블록스. 키워봐, 키워봐. 이 블록스, 이 블록스, 이 블록스. 이거, 이거. 기존, 이 블록스. 제 블록스. 저, 오른손, 위에서. 아, 저. 안 되면, 지금.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잠시만요. 저스트 그리. 이 울산 상어수 선수 이지현 오실경입니다 남성부 화이트 어널트 마이너스 후 각지우고 시상팀이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 상어수관 선수 지금 즉시 시상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chan님 일부 화이트 워낙 선수 좌절이받어 여러분 에hots 맛이라고 하겠죠 우선의 ząd 30초 남았어 상대방 중심보고 승리하는 거잖아 다리 풀고 다리 다리가 브릿지로 초급 싸움이 됐잖아 콘센팅 됐으니까 브릿지 쳐서 브릿지 마이크 다리 풀고 있어 브릿지 천천히 남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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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